김채원의 겨울의 환 첫번째 전체의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43살이 된 중년 여성을 서술자로 등장시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여기서 우리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여성주의 문학 정도 페미니즘의 어떤 형태를 띄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 중편소설이다 밥상을 차리는 여인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다고 했으니까 아마 우리는 이 밥상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작품은 우선 유년 시절로부터 이어온 삶의 열망을 기억의 형식 속에서 확인해가는 한 여성화자의 고백적 서술을 통해 한 개인이 자신의 내적 열망과 현실적 삶의 대립관계 속에서 삶에 대한 여성적 인식을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말이 좀 어렵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적 인식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여성이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그것은 따뜻한 밥상에 대한 갈증과 여기서 일단 힌트는 나오네요 따뜻한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엄마라든가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상을 얘기할 것 같아요 기다림에 대한 소망의 마음으로 구체화되는 바 기억과 사색의 먼 길을 돌아 도달한 이 지점에서야 비로소 주인공은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 이거는 또 뭐야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의 형상화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밥상을 차리는 여인으로 보면서 여기서 여성적 인식이 도달한다 그리고 그 밥상은 어떤 밥상? 따뜻한 밥상일 것이고 이 두 개가 묶여서 결국은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형상화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발단, 편지나 일기 외엔 글을 써보지 못했던 감정의 훈련도 그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도 갖추지 못한 나는 나, 1인칭이네요 그가 써보라고 권유한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 이게 아까 조금 어려운 비유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라는 말에 매혹돼요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삶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 자신과 그 다음에 어머니, 할머니 3대에 걸친 여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전개 부분 친척 아저씨와 할머니 묘소에 갔다가 산불을 내고 그 뉴스를 집안에 앉아 텔레비전을 통해 보는 나는 망자들의 묘를 모조리 휩싸고 있는 불길과 그 불길이 다 녹여줄 것만 같은 망자들의 응어리를 생각하며 그를 끝까지 써낼 듯한 기운을 느낀다 이건 글 밖에 현실이죠 따뜻한 밥상을 차리지 못하는 여인인 어머니는 아버지가 새 여자를 얻어나가자 화투로 날을 지새웠고 그런 어머니 곁에서 밥상이 된다 된장찌개의 두루뭉실한 맛만을 기억해야 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자, 여기서는 어머니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서른둘의 나이 여자로서의 절정인 그 나이에 결혼생활 6년을 마감하고 돌아온다 잠깐 잠깐 결혼생활 6년을 마감했다는 것은 남편이 죽었거나 이혼했거나 뭐 이거겠네요 근데 살림과 싸우기에도 힘겨웠던 결혼생활을 돌이게 보며 자신의 삶이 어머니의 삶과 닮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새 여자를 얻어서 나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생활 6년 만에 파혼을 한 거죠 그러고 보면 어머니하고 나는 결국은 같은 운명을 따르고 있다? 운명이라는 단어는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삶의 어떤 과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와의 만남으로 인해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나는 이때 그는 남편이 아니죠 6년 마감하고 나와서 혼자 생활하면서 만난 그가 되겠죠 6.25 때 뒤늦은 피난께 오른 어머니와 동생과 나에게 주먹밥을 싸주면서 집에 남아계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린다 아 이 할머니 이건 또 뭐야 아까 할머니 어머니 나라고 그랬는데 그 3대 중에 가장 위 할머니의 일을 들추며 몇 회를 두고 거듭된 어머니와 나의 싸움 끝에 결국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이제 나는 어머니와 화해를 생각한다 그것은 그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어머니와 화해하고 함께 산다는 것이 그 옛날 어머니가 할머니를 감당하지 못해 이모네로 보냈던 심정처럼 나에게도 속박일지라도 그것은 또한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이 작품은 중편소설이에요 단편소설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줄거리가 상당히 건너뛰는 느낌이 있어요 원래 전체 줄거리 라는 게 그렇죠 우리는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 내용의 흐름상 비어있는 부분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채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전체 정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중편소설이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서간문 편집글의 형식과 그 다음에 고백적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가 그에게 편지로 이야기하는 듯한 그러한 글의 형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삶에 대한 여성의 특유의 인식과 순수성에 대한 동경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인식과 순수한 열망의 발견이 드러나고 있다 주제가 되겠고요 특징 3대 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서술자의 삶을 통해 서술자의 인식 변화 과정이 보여지고 있다 자 인물 일단 인물부터 먼저 봅시다 자 나 1인칭 대명사 서술자죠 그 다음에 어머니 할머니 3대 형태라고 했어요 나의 이름은 가해고 그 다음에 43세의 중년 여성이다 이혼 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당신과의 만남을 계기로 삶의 여성적 인식에 대해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머니 따뜻한 밥상을 차리지 못하는 여인으로 자의식이 강하다 즉 따뜻한 밥상이라는 건 어머니로서 또는 아내로서 식구에게 보내는 희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자식과 식구들을 위하여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순종적이고 전통적인 여인상이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대립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어머니 쪽에 가깝다? 그런데 어머니 쪽에 가깝다는 것은 결국 뭐야 할머니를 계속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젊었을 때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할머니와 어머니와 나가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할머니를 이모네로 보내죠 더 이상은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이모네로 보낸 것은 어머니를 구속하는 어떤 억압기제가 되고요 또 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과 이혼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갈등을 하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할머니와 어머니와 나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전통적 사회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 여성으로서는 약간 결핍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가부장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인습적으로 여성성을 수동성, 연약성, 모성애 등으로 규정하고 여성의 우선적 역할을 가사와 육아로 제안을 해왔다 쉽게 얘기해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여인으로 제안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할머니의 삶이 과거 전통적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의 여성 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가 나 서술자인 나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라고 여겼던 할머니의 삶을 나중에 지금 46살이 되어서 새로운 눈으로 봄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 나는 당신을 만나 사랑을 하면서 뭐해? 비로소 나이 들어가는 여자의 떨림 즉 뭐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밥상을 뒤집어 엎는 깨부수는 여성상 자의식이 강한 여성상과 그 다음에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밥상을 차리는 여성상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적 사회 속에서 어떤 정체성과 사랑을 보여주는 삶 그걸 두 개를 합친다는 거죠 나가 그 즉 새롭게 자각한 여성성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경험한다 결국은 이 소설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캐릭터는요 할머니와 나가 아니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렇게 대립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합치는 거죠 합치는 게 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 반, 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적 구성으로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소재의 상징성이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징적 소재는 아마 음식과 밥상이 될 겁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인 나에게 갈증과 허기를 불러일으키는 상징이었다 왜? 밥상을 안 차려주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음식은 나로 하여금 내지는 서술자로 하여금 그 갈증과 허기를 채우고 달래는 위안으로서의 화해의 기호와 같았다 어머니가 주는 음식과 할머니가 주는 음식 어머니가 주는 음식은 사랑과 애정이 결핍된 무엇인가가 주는 2%가 부족한 형태의 음식 할머니의 음식은 그 2%가 채워져 있는 음식 이 작품에서 나라는 서술자는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할머니의 음식과 그 묵묵한 기다림 그것이 자신에게 삶의 가치와 지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기호 같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뭔데? 그것은 바로 모성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밥상 이 소설의 부재가 밥상을 차리는 여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뭐? 모성성의 세계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마냥 희생은 아니겠지요 눈 이때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흰색이에요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소설에서의 눈은 좀 달라요 이 소설에서 눈이 몇 번 나오는데 처음에 가장 어린 시절 동치미를 가지러 나갈 때의 눈 그 다음에 6.25 피난지에서 보았던 눈 그 다음에 홀시아버님 장례식에서 보았던 눈 스노우 나의 깊은 자의식 또는 순수하고 순결한 세계에 대한 동경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는 이렇게 이해가 되면 돼요 그런데 이런 순수 동경의 지향성은 더럽혀진 버선의 바닥과 같은 결혼의 실패와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구체화된 삶의 굴곡을 겪으면서 운명의 표정을 발견한다 즉 주인공 나는 이 운명을 내면화하는 한편 삶의 부대낌으로 생겨난 눈 속의 더러운 자국 순수성에서 살아가면서 이 순수성이 훼손된 이 나 나를 운명이라고 하고 그 운명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 결국 뭡니까 순수성이죠 순결한 세계죠 하지만은 이 상황을 거치면서 이 상황 결혼생활까지 거치면서 이 눈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훼손된 눈 이것도 훼손된 눈 그리고 이 훼손된 눈을 뭐라고 표현한다 운명 그리고 나는 그 운명에 저항한다 이 작품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갈등과 할머니의 죽음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짐이라는 구체적인 사건과 이것을 운명 또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선택을 통해 여자로서의 운명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다음에는요 성 여성성이라고 하는 성 성의 자각이에요 자 여기서 이 작품에서는 여성성의 성을 우리가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섹스 생물학적인 성이고요 두 번째는 젠더 그건 사회학적인 성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섹슈얼리티 이거는 어떤 본질적인 전인격체적인 성 이렇게 보십니다 자 생물학적인 성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저는 단지 여자의 흉내만 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에 화장을 할 때 새 속시마를 입을 때 생리 넵킨을 꺼낼 때 이때 자신이 여자의 흉내를 낸다는 느낌에 적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언제나 나의 외모나 성 따위를 전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 그것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나는 이 세 가지의 경우의 수에서는 생물학적인 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사실 일상적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일상적 생활 속에서 나는 여성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걸 의식하고 내지는 그걸 인식하고서나 생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결혼 6개월 만에 남편과 이혼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겠지요 사회학적인 성이에요 사회학적인 성으로는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살고 싶다 라고 저는 말했지요 여기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남성이고 여성이고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 안에서의 삶이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결혼 6년의 생활이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청산을 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전 인격적 개념으로서의 성 섹슈얼리티 자 이거는 뭐냐 버선과 속치마 이거는 뭐에요 생물학적인 성이죠 이 생물학적인 성을 입지 않고 결국 뭡니까 거부하고 이 괴물같은 살림아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할 때 이 나 이 나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나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나 어떤 아이덴티티로서의 나를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이 작품에서 나 서술자는 세 가지의 성을 함께 다 다루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성에 대한 인식은 만약에 문제로 출제를 하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예시 부분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을 테니까 중략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박스보이가 약간 사회학적인 그런 지문을 박스보기로 제시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는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채원의 겨울의 환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구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